아프지 않아요? 몸 안 아파요? 아파요 몸 아프죠? 네 근데 특별하게 이상이 있다는 것보다 네 몸 많이 무겁죠? 네 몸도 무겁고 꿈 많이 꾸죠? 맞아요 꿈도 많이 꾸고 근데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파 가슴이? 어제가 숨졌거든요? 아니 본인을 보니까 눈물이 앞서 아 맞아요 너무너무 내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있잖아 네 그냥 외로워 외롭고 그냥 서글퍼 맞아요 그냥 뭔가 모르게 서글프고 내 인생을 뒤돌아 봐도 서글프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봐도 너무 서글프고 많이 외롭다 서글프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대답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나벌어먹어 사르라는 사주거든요? 내가 남자의 덕으로 부모의 덕으로 내가 사르라는 사주가 못되어 있을 것 같아 응? 네 아니에요 대답을 해줘야지 대답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적인 부분 응? 올해 들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내가 여태까지도 엄마의 사주를 둘러보면은 다른 걸 보고 엄마의 관상을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어? 이제 내가 무엇인가가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엄마가 이제 원래는 일부 종사나 어? 할 수가 없다라는 사주로 보여지거든요 아니에요? 어? 맞아요 응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지 어? 일부 종사하라는 사주가 못되기 때문에 엄마가 그걸로 인해서 어? 조금 아픔이 있지 않았었을까 싶은데 아 그건 잘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었지 네 그 금방 말한 거는 잘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지 네 엄마 이 집에 어? 이 집에요 어? 네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치매라든가 어? 네 치매라든가 머리 이제 뇌 쪽으로 인해서 가신 분이 계셔요? 뇌 쪽이요? 네 아 네 그분이 누구예요? 아 삼촌 삼촌 엄마 엄마 그러니까 엄마 형이 아니 오빠요 엄마 2, 3년 안쪽으로 상문 안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뭐가 옛날에 그래? 아니 몇 년 된지는 모르겠는데 응 어 그랬단 적 있었어요 엄마 저기 저기 뭐냐 엄마 저기 뭐냐 다른 거 떠나서 엄마 머리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정신이 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냐고 아니요 어? 아니요? 안 그래?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가 동문서답을 하거든 자꾸 아 제가요? 어 아 제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엄마가 지금 어 지금 대답 지금 엄마가 왔다 갔다 그러지 않냐고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머리가 멍하지 않냐고 그래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대답을 확실히 해야 돼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엄마가 몸이 올 뿐만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2년 3년 앞에는 많게면 이제 5년 안쪽부터 원래는 엄마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강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잔병치레를 조금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고 어? 네 맞아요 잔병치레도 많이 했다라고도 보여지고 앞으로도 지금 엄마는 놀고 있다는데 올해 들어서 변동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음 변동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고 또한 내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어 이제 없다라고 보여지거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응? 어 내가 정말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 아니야 맞아요 응? 내가 금전적인 것도 엄마가 굉장히 궁하다고 보여지거든 아니야? 맞아요 응? 긍전적인 걸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다라고도 받는다라고도 보여지지는 않아 근데 지금 앞으로도 지금 이제 나이를 이제 48이라고 하셨잖아 그쵸? 네 응 앞으로도 엄마가 좋아지려면 올 내년 수전 지나서 51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엄마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네 활동을 무슨 일이더라도 진짜 하다못해 엄마가 가서 설거지라도 하셔야 되거든 그래야 엄마가 오래 살 수가 있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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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도 제가 봤을 때는 기운적으로 원래가 원래 이제 엄마가 점을 보러 많이 다녀보셨어요? 아 다닌지는 매달에 좀 다녔어요 응? 그러니까 점을 보러 다니면 이제 우리 같은 기운이 많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기운이요? 아니요? 우리 같은 기운이 있다라는 소리 못 들었어? 네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 진짜 깜깜하네 응? 응?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내가 봤을 땐 금전적인 게 제일 크다라고 보여지거든 아니야? 응? 응? 첫째는 금전이고 두 번째는 내가 몸이 따라줘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줘 응? 응? 뭐래도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근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가 이제 궁하고 내가 금전적인 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궁하다 하면 뭐래도 하거든?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엄마는 의지력도 없어 응? 의지력이 없어 아니야? 맞아요 응? 응? 의지력도 없어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도 없어 맞아 근데도 그냥 만약 내가 그냥 자리에서 지키고만 있으면 뭐 다 좋을 일이 없잖아 그쵸? 응? 응?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도 내가 이제 어 뭐래도 활동을 해서 어? 굳은 일이라도 하셔야지 응?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 나는 응? 응? 네 맞아요 응? 근데 왜 그러고 있어 그냥 다 하기 싫어? 그냥 네 그런 것 같아요 만사가 귀찮은가 그러니까 만사가 다 귀찮은 것도 그런데 엄마가 그거를 엄마가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아 엄마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지 엄마는 이렇게 점을 볼 게 아니라 어? 점을 보는 거 궁금해서 보겠지 물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점을 보는 것보다도 엄마 살궁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응? 응?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 어? 정말 올바른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엄마는 그냥 생각만 해 말보다 생각뿐이야 생각뿐 맞아요 맞아요가 아니야 이거는 엄마야 정신 차려 응? 엄마가 굳게 마음을 먹어야지 응? 굳게 마음을 먹고 내가 이두저도 아닌 상태로 자꾸 사시면 안 돼 응?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안 된다는 거야 몸이 안 따라줘 응? 네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몸도 안 따라주고 마음도 안 따라주고 그거는 엄마가 의지력이 약한 거지 엄마야 몸은 내가 봤을 때는 큰 병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엄마가 자체가 자체가 뭘 하려는 의지가 없어 네 맞아요 맞아요가 할 소리가 아니라 엄마가 엄마 이 어? 마음부터 고쳐먹어야 돼 어? 그래야 내가 운도 들어오는 거고 조상이 도와주는 것이지 백날 첫날 뭐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어? 되나? 그쵸? 응? 응?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엄마를 막 혼내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응? 엄마의 이제 사두를 들여봤을 땐 아무리 이제 저기를 한다 해도 우리 같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면 나와 지금 영상 통화를 하겠지요 그쵸? 응? 근데도 엄마는 내가 봤을 때는 점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하만 타면 그냥 방구석에 있지 말고 응? 나가 그냥 운둔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 어? 그냥 나가시라고 만날 사람 없어도 그냥 운동이라도 하세요 나가셔서 내가 자꾸 안에 있으면 내가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다가도 안 들어와 어? 한 1년 2년 내년까지는 조금 힘드실 거야 내년까지는 힘드실 건데 내년 지나고 50 하나 되면은 그래도 내가 어? 먹고 사는 데는 응? 지장 없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거짓말이 그 다음 5 7 6 5 10 11